좋은 사람 있어요? 아니 저 급해가지고 진짜로 이상이 뭐예요? 저 180에 담배 안 피고 경제관념이 둘은 안 되지 넌 너 니 할 일 하고 난 내 할 일 하면 되지 그래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냐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뭐야 이 사람 좀 어떻게 케어 좀 해주세요 예 죽겄어 진짜 이거 뭐야 정신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찢었어 매니저들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라 했어요 저 아까 그래서 나간다고 했던 거구나 네 근데 왜 이렇게 우울에 빠져있어요 지금? 아니 죽을 거 같아 그니까 좀 평소에 그래도 합방을 좀 많이 한다더만 두 분이서 자주 보니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잘생겨졌다 뭔..뭐라 부끄러워 그럼 바꿀게요 이거 뭐라고 방대로 바꾸지 자기 잘생겼다 좋아졌다 애기형 2년 전에 좀 말랐는데로 다시 살쪘어요? 저요? 아니 나도 방송하다 보니까 먹고 이러면 이렇게 핀디야 핀디야 관리 안해서 그랬다 이제 좀 신났네 이제 여자 보니까 신났네 근데 이런데도 달려와준 이유는 남순이를 좋게 생각하니까 달려와준 거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 전 첫 합방이 남순이였어요 맞아 맞아 레전드였어 그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잘해줬었어요 원래 제일 잘해주는 여자가 처음 본 여자야 어 맞지 맞지 20대 시절이었어 잘해줬나? ㅋㅋㅋㅋ 그 때가 같으면 레전드였어 지금 너무 갔어 관리 좀 할게 네가 할 말 아닌 거 같아 정답 나이 어떻게 되세요? 구사 개요? 구사 개띔? 네 개청이 보인다는 거야? 네 제 방송 가서 좀 지겨주세요 저 백두기 잘 들어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콘텐츠 불렀어 근데 이제 가희 씨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정을 나한테 말해주시더라고 어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럴만해 나도 이제 살짝 삐졌어 분명 아 뭘 빠져.. 그런 걸로 아니 나도 그런 걸 믿어 죄송한데 맨날 부르실 때마다 20명씩 나오는 거 부르시잖아요 1대1 방송 안 부르시고 아니 1대1로 우리가 합본에서 뭘 해? 나연아 너 그 정도 꾸분 아니야 아아 그것도 맞지 묶어가야 돼 미워요 아니 고 재수술이라고 왔어? 그런가 봐 고 재수술이 아니라 이제 피눌라 보자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낮아지는 거지 그치 나중에 더 내려가겠지 미끄럼틀처럼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님이 이렇게 좀 아 눈이 오보는 거 있어? 오 좋다 좋다 우리 언급하지 않지 언급하는 순간 내 열을 뺏겨요 그럼 그런 적 있어? 그런 방법 아 진짜 이 사람이 여기다 계속 쏘네 거울을 본 듯한 데 있어 맞아요 근데 진짜 솔직한 게 아닌 게 당연하죠 여러분 아무렇지 않아요 왜? 저는 여러분의 것이실까요? 그치? 이렇게 언급한다고 그게 갈아타지나? 오빠도 탕칭이 많이 하시죠? 근데 오빠는 되게 행복지수가 높아 보여요 난 여기서 행복하죠 왜요? 연애 해주신 거예요? 연애가 아니라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여자친구도 의식해서 눈빛 마주치지 않을까? 45도 각도로 보면 아니 나 눈빛 마주치잖아 지금 지금 봐봐 오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형 그렇게 부릅뜨지 마세요 둘은 그렇게 부릅뜨지 마세요 알아서 올게 살짝살짝 개슴채고 올게요 아니 근데 오늘 개인 방송 못하고 오지 않았어요 두 분 다? 아니 뭐 감수대님 부르시면 바로 와요 와야죠 아 진짜 벗어발로 왔어요 맨발로 진짜 벗어발로 왔네 진짜 벗어발로 왔네 진짜 맨발로 왔어요 똑같이 아 근데 지금 행동이 불안하다 그냥 우리가 할게 나 강수님이 방송 처음 하는데 방송 너무 잘하시네 몇 년째? 12년째 그러면 저 방송 언제까지 할 거야? 남자 생기면 그만 해왔는데 아 그냥 저녁 맨날에 이번 연도까지 적는다고 진짜 그 사석에서 얘기한다니까? 그치 야 뭐.. 성대모사 한 번 해봐 아 내 말 좀 끊지마! 좋은 사람 있어요? 좋은 사람? 저 급해가지고 진짜로 이상이 뭐예요? 저 180에 담배 안 피고 경제관념 둘은 안 되지 진짜.. 에잇 진짜.. 막 치대해 있잖아 진짜 막 치대해 아 적당해야지 진짜 손 손 넘지마 근데 축구 중계하는데 제일 멋있어요 피파.. 축구 중계 제 걸로 본 적 있어요? 없어요 이 언니 그냥 한소리예요 이 언니가 감시 세트 축구 중계 봤다는 소리를 빨리.. 지금 처음 들었어요 어? 나는 누가.. 한수빈 씨..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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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이거 좀 붙여놔 여기다가 자존심을 버리자 이거 너의.. 목에 감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목에 감으라고 그럼 뭐 하고 싶어 오빠? 단순하게 피킹 가자 풀빌라 잡을 땐 바로 바로 지금 가 가자 됐지? 가지? 오케이 또 뺄 거야? 다음 주 어때?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살 좀 빼고 싶어 네 맞잖아 그러면 너는 이 새끼야 생방 키기 전에 왜 드라이하고 화장해 이 새끼야 똑같은 그런 새끼야 나도 예의지 너도 안 씻고 키질 않아 그것도 예의이겠지 난 안 씻고 키는데 그게 예의야 임마 난 X같이 보여야 그게 재밌어 그것도 맞아 그래 그럼 다음에 하자 그래 그리고 저.. 아시고 이어서 우린 또 하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불러줘 나도 불러줘 오빠 불러줘 불러줘 나도 불러줘 또 뺄워 또 뺄워 또 뺄워 또 뺄워 또 뺄워